오늘은 관상동맥질환인 협심증과 고혈압 및 항암치료에 쓰이는 겨우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겨우사리는 혈압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약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겨울부터 이른 봄철까지 이를 약용으로 채취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늙고 있어 산에 올라가 겨우사리 채취를 시도하는 열성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겨우사리 복용은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겨우사리는 버드나무와 참나무 밤나무 동백나무 등의 다양한 나무가지의 기생에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참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에서 자란 겨우사리는 아미그달린과 몇종의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참나무 외에는 독성을 잘 제거해서 쓰셔야 합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도 열매를 맺는 겨우사리의 특성상 날이 풀리면 강인한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작용하던 성분들이 강한 도구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봄이 되기 전 겨울에 채취한 겨우사리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성미는 맵거나 쓰고 평하며 강과 신심장에 작용하고 마상기생이라는 한양명을 사용합니다. 양리작용에는 항종양작용과 진정작용, 관상동맥확장작용, 혈소파능지벅제작용, 항혈전형성작용, 항균 및 살충작용, 동맥경화성 고혈압 및 혈압저하작용 등의 많은 유효성이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겨우사리는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가는 혈전증을 녹이는데 매우 탁월해서 죽상동맥경화증과 경련수축 심근화혈로 인해 발생하는 협심증과 고혈압 치료의 특효제로 쓰입니다. 임상시험에서 관상동맥질환성 협심증 환자 54명을 대상으로 겨우사리 추출물을 투여해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기간은 4주부터 5개월까지 각각 다양하게 관찰되었고 치료과정 중에 고혈압 환자는 강압약을 계속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전부터 협심증 치료제로 혈관확장제인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했던 환자들도 계속 복용시켜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 협심통이 개선된 유효율은 76%이고 그 중 협심통 정도가 2급으로 경감한 현효율은 24%로 나타났습니다. 침전도상의 개선을 보인 유효율은 44%이고 그 중 현효율은 25%였습니다. 또한 혈관침전에 의한 콜레스테롤 저하에 대해서도 상당한 작용을 보여 겨우사리 추출액은 관상동맥으로 인한 협심증 치료에 매우 유효성이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또한 부산대학교에서 고혈압에 관한 지질성분 및 혈압 저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 내용이 있습니다. 겨우사리 추출액을 섭취시킨 결과 물만을 급여한 대조군에 비해 혈청중위 총 콜레스테롤 농도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유리 콜레스테롤 및 동맥경화지수 등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고밀도 콜레스테롤 비는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국내산 겨우사리 열수 추출액 섭취가 선천성 혈정지질 개선과 각종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예방 및 치료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때 동맥경화와 고혈압 협심증에는 겨우사리 10에서 15g에 물릴리터를 붓고 대추와 감초를 넣고 다려서 먹는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단방처방보다는 몇가지 약재를 첨가하면 더 나은 치료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처방전에는 감초와 대조를 비롯 생강과 진피 백지 백출복령 각 2g씩 투약하여 더 나은 치료효과를 보이기도 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겨우사리는 이외에도 언어와 행동 수면발작 우울증 불면증 격분장애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분열증이 있는 환자 255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내용이 있습니다. 겨우사리 추출물을 투여해서 관찰한 결과 와전치유가 78명 현효가 54명 호전이 55명으로 187명이 효과를 봤으며 무효가 68명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겨우사리는 심신을 안정시켜 정신분열증 환자에게도 상당한 치료효과가 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다음 강원대학교 바이오산업공학부에서는 겨우사리가 산화적 dna 손상을 방어한다는 실험 결과가 있어 활성산소 생성에 대해 보호활성이 있음을 높게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dna 손상은 주로 퇴행성 질환의 원인이 되어 뼈와 뇌염증 및 암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더 나아가 신체 전반에 걸쳐 면역기능이 극도로 저하되어 노화를 일으키고 각종 질병을 초래하게 됩니다. 현재 이런 면역체계를 예방하기 위해 토코페놀 등의 비타민 종합 영양제를 많이 찾고 있는데 이런 역할을 겨우사리가 하는 셈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겨우사리는 낮은 독성을 가진 항체 또는 병원체 감염으로부터 면역력을 늘리는 백신 생산에 있어 보조약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독감과 기관지염 코로나 예방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한국자원식물학회에서 참나무 겨우사리는 발암물질의 하나인 니트로소아민을 억제해서 비소세포성 폐암의 생육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폐암치료의 유효성을 입증하였고 참고로 민간에서는 폐암사기진단을 받으신 분이 겨우사리와 돌빼 화살나무 등을 다려먹고 암을 이겨낸 사례가 있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화살나무와 겨우사리를 다려먹고 맑기암을 치료한 사례가 있기도 했으며 실험에서는 쓴바귀를 이용하면 대장암세포사멸작용이 평균 80에서 90%가 넘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겨우사리는 잎과 줄기가지를 약으로 이용하고 보통 겨울에 채취해서 사용합니다. 채취한 겨우사리는 거층까지는 제거하고 그늘에서 말리거나 햇볕에 말린 후 작은 묶음을 만들어 양파자루에 넣고 필요할 때 짧게 잘라서 약재로 쓰시면 됩니다. 또는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 색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끓는 물에 잠시 넣었다가 햇볕에 말려서 쓰기도 합니다. 말린 약재는 10에서 15g 정도를 물에 한번 헹꾼 후에 약탕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겨우사리의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추 5개와 감초 2조각을 첨가하면 되고 쓴맛을 감소시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달인액은 하루 2-3회씩 식사전에 마시는 게 좋고 약물은 수용액이라서 위와 장에서 빠른 흡수가 되기 때문에 식기 전 공복에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장과 소화기가 안 좋은 사람은 식혀서 먹는 게 좋고 당뇨가 있으신 분은 식사 후에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달인약은 냉장 보관에 두었다가 데펴서 사용하면 되고 달인약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약효가 미비해집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씻거나 변질이 되므로 2-3일 이내에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독성이 있는 약초들은 한꺼번에 많은 용량을 다리기보다는 소량씩 끌려서 드시는 게 병을 꽂히는데 더 효율적입니다. 겨우사리는 독성이 적다고 알려져 있지만 생쥐의 복강에 주사하면 발작성경련으로 인하여 호흡이 정지되어 죽었다고 하니 법제를 잘해서 용량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또한 아미그달린이라는 밀양의 독성분이 작용해서 참나무 겨우사리가 아닌 것으로 술을 담그면 간에 작용하여 과다사용시 간독성을 유발하기도 하니 이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